드리즈 투어에 싸우 적 발견 했을때 예스 적 발견 했을때 적 발견 했을때 적 발견 했을때 가죠 다시한번 가보죠 이번에야말로 완벽하게 왜냐면 아까 에어리가 죽으면 연애가 끝나가지구 흠흠흠흠흠흠흠 자 투명화 걸고 개선된 가속 걸어주고 화신을 열고 상급저주에 기어온는 파멸을 적고 난 앞으로 나가고 기어온는 파멸을 적고 난 앞으로 나가고 상급저주에 아 그리고 마법으로 아냐 아 나 위에 있었지 데바 소환하면 되는구나 자 데바 소환 동료 음 개체비고 데바 소환하고 어오야 다 까졌어 벌써 너는 벌써 다 까졌어요 몰라 계속 얘는 때리구요 넌 한번 더 벌레 소환하고 벌레 소환하고 시간 벌어서 오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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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큰일났는데 아 아 네 뭐 아 잘 좋을거 같네여 아? ... ... ... ... ... ... ... ... 트와이 여기에서 … 다아 됐다 완벽해 이제 완벽하게 끝냈어요 제가 드리스트는 뭐 포션 거의 먹지도 못하고 죽었네요 근데 원래 드리스트라는 죽인 애가 영웅이에요 그니까 이 게임상에서 이 세계관에서 영웅이거든요 다른 게임으로 치면 이거는 어 세 개를 뭐 이렇게 악을 그거 하고 오 오 해머네 세 개를 세 개를 어 구하는 뭐 그런 애들인데 이게 이게 참 그래요 주인공 손에 걸려서 아이템 때문에 어 승천하시는 쟤네 그래도 아마 살아날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하지만 그 쓸건 없죠 왜냐면 그 그나마 지금 이 쇼포가 쓰려나 하는데 이제 정말 좋은 쇼포가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있냐 식별 이것도 정말 좋은 쇼포이긴 한데 그 이게 이게 뭐 그 그 그 그 내가 그 그 그 그 그 어... 여기저기 한번... 그 아이템 그거 하고 자, 화를 좀 쉬고요 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에디온이 여자잖아요 어 근데 원래 남자였는데 그 저줄바사 여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얘가 이 실바란스라는 애는 여자 캐릭터가 있으면 그 그거 해주거든요 그 반응을 하거든요 그니까 꼬시는 것처럼 자, 이모인 어? 이모인하고는 안되네 이모인은 안되네요 흫 흫 미끈미끈한 뱀장어야 흫 흫 맙소사 너 나 청꾼이야 흥 난 말했어 그걸 멈춰 가버려 내 목에다가 파이어볼을 쳐나오면 귀가 좀 꺾일테지 동마뱀마 당신의 신비한 눈길을 내게서 떼 놓을 수 없는 것은 없어 저 손, 저 입술, 저 목 저 어? 저로? 으아압 으아압 당장 죽어버려 에두인 에두인 참지 못하고 유일하게 에두인이 여자로 됐을 때한테 말 걸면 참지 못하고 공격을 해 버려 ㅋㅋㅋㅋㅋ 예 그러면 명성이 마구 떨어지죠? 어? 이거 뭐야? 네.. 내 명성도 떨어지고 어? 진짜 죽이면 안돼요 명성이 아니라 바닥이 돼버려서 맑으면 안돼요 근데 어 이모인도 반응을 할 줄 알았는데 이모인은 반응을 안하네 이모인은 여자가 아니라 이건가? 예 얘는 예 전에 봤죠 자 가도록 하자 어.. 뭘 할거냐면 크노미어를 만들거거든요 자 보드로가서 여태까지 모아왔던 여러가지 이제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아이고 아하! 전사의 도둑의 마법사고 모두가 한몸 안에 있어 이상하고 세 명일거라 생각했는데 거기 당신 당신 쌍둥이 자매가 있나? 뭐하는거야? 갱스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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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야 그녀의 마음이 내 생각보다 더 깊은것 같은데 이중성과 속임수가 충청이 겹쳐있어 이 일에 더욱더 민감하게 대응해야겠어 그녀가 의심을 가지기 전에 다시 시작해야겠.. 시작해야겠군 그래 흠 그래 이렇게 하는것이 가장 나을것같아 에헴 거기 당신 엘프여자 내가 림보에서 풀려난 것은 대가가 있어 림보가 뭐지? 흠 림보.. 림보가 예전에 알았는데 까먹었다 우리가 가장 신성하고도 신성한 물걸음청한 도둑을 찾기 위해서지 아 악마들의 세상이 림보야? 실버소드 블레이드 넘겨주면 이제 행복하게 끝나는거지 당신은 별로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죽지는 않을거고 그쪽이 분명 터났잖아? 그렇지않나? 하지만 너희들이 떼로 덤벼도 나를 이길 순 없을거야 할템 해보시지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에 쟤까지 그리기 제가 죽는거지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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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지 내가 이것을 그리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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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맞다가 죽을거 같은데 가볍게 맞다가 죽을거 같아요 아 이거 감정조정 상속조정 벌레좋아 야 계속 계속 실패해 자 도망가 어디야 왜왜왜왜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치 스 혼란걸려가지고 혼란걸려서 그 시민을 죽였어 써바앙름 어서오세요 아 가볍게 맞다가 예 가볍게 맞다가 죽을뻔했죠 그냥 다 망칠뻔했네 드리즈트 일행도 드리즈트 일행도 썰어먹었는데 자 일단 좀 걸죠 법 그 기본적인 스톤스킬 도망가 다 올라오죠 볼땡이가 다 올라오죠 볼땡이가 다 올라오죠 쯧 쯧 쯧 자 됐어요 유포인트 아이포인트 야 이프리트도 부르고 백이아인도 부르고 백이아인도 부르고 5명 종류별로 그냥 다 불러 아 그건 그렇긴 하지마 예 안쓸거에요 아마 안쓸건데 그냥 괘씸하잖아 덤비는게 죽어 임마 괘씸한 덤비는게 퀘씸한 덤비를 갖다니라고 퀘씸한 덤비를 갖다니라고 곤충을 소환하는거지 잘싸운다 소환물들이 아주 잘싸우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네 하하 별거 아닌거는 아닌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별거 아닌 애들도 아까처럼 진영이 그따구도 되고 준비가 안되있으면 예, 굉장히 어렵죠. 자, 크롬웨날트 가야죠. 자, 아이템을 만들도록 합시다. 이제 아이템 얻는게 갑자기 좋은게 많아져요. 자, 겟센 부우하고 특히나 겟센 부우 썬더, 해머, 크롬웨어 진짜 이름이 적힌 드루마리 아, 망치가 없구나. 아직 못만드네요. 썬더, 해머가 없어가지고. 7500골드 7500골드 5500골드 내놔라, 이게 스읍, 어... 블레이저? 아니면... 자, 유킬 라이저네요. 유킬 라이저는 저거는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는 무기야. 어떤 무기냐면요. 아까,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일수록 데미지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중립이면 중립이... 착한 놈이면 착한 놈일수록 데미지를 많이 받고... , 마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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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굽. 아, 그래요? 일단 명중하게되면 플러스 3무기로 적용. conventional tech. 샌統靟 implied 무질서 중근 isi!!!! 우와, 이거 뭐야? 뭐가 이렇게 살졌어? 우와 와 하지만 쓸사람은 없네? 안타깝게 글쎄 휴 장난 아닌데요? 자 이거 어렵구요 타코가 4 플러스에 두발이 관통 1D8 전기속소 1D8 전기속소 1D8 전기속소 2D8 전기속소 2D8 전기속소 2D8 전기속소 2D8 전기속소 2D8 전기속소 로기아스님 말씀하세요 2D8 전기속소 2D8 전기속소 9D 전기속소 3 Eva 9D 전기속소 소 아아아아 다음소년 에이 아 집집집집에 뭐있나 뒤지다가 아 이런이런 자 빨리 실버소드는 어 정말 좋긴 한데 근데 민스크가 어 활 쓰기 때문에 안되니까 이게 제셈보호가 그 힘이 낮은 애들한테도 좋다는게 좋은거지 정말 어 이글이 활중에서는 힘 보너스를 봐서 가장 좋은거 같애 힘 보너스 빼면 예 개센이 좋죠 힘 25으로 개센 날리기 시작하면은 아주 그냥 끝나죠 뭐 아니 마법무기로부터 보호도 안된다고요? 어 예 예 예 선수분은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이제 다 만들었을꺼 없죠 오케 가자 자 아이템은 배분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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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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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스트한테 어 마법무기로부터 보호를 했는데 계속 맞아가지고 이걸 했는데 계속 맞았거든요 지금 공격 hah 저는 자 그 시간은 대가다 어? 저명하고 훌륭한 메이징 것처럼 들리는데 얘가 에드윤이거든? 난 아마 그와 아는 사이가 못되어 아마도 더 약하겠군 내는 워터딥의 켈리시아 켈리사야 그래 부양 꿀술 제조자이자 패스톨 체인의 주인 어 쿠쿠쿨 어 쿠 알레 알레탈 알코네로 딸이지 말하기 유감 유감이지만 우리 중에 에드윈은 없어 단지 켈리사 알레코너뿐이지 넌 이 에드윈을 잡는걸 그만두는게 상책이야 그는 만만치 않은것처럼 적인것처럼 들리는데 맙소사 이 허구의 세계에선 너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지 에드윈 하지만 우리세계에선 너의 진정한 본성을 남김없이 복리해주겠다 아 드디어 드디어 됐네요 드디어 남자로 변했어요 뭐야 쟤 아 이거 또 이게 또 안되네 치료가 되었어 이 비참한 병이 치료가 되었다 대가다 나는 당신에게 건강 부흥 그리고 행복을 빚었거든요 난 다시 태어났어 아 근데 에드윈어가 되면은 정말 나쁜게 스피드부츠도 안통하고요 그 다음에 캐스팅 모션이 없어져 에드윈 너는 항상 말한 말만 번지를 한 사기군이었어 너의 품내같은 기술로 가장 낮은 수준의 캔트립 캔트립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니 땅을 움직여야 하는 마법같은건 꿈도 꾸지 않겠지 한때 너의 위협적인 적설지 무리만 더이상 아니야 나는 너같은 무리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 마법무기에서 뭐 마법무기에서 뭐 하지만 어 이게 이게 플러스 3무기야 실버소드가 그래서는 라일라크루하고 거의 뭐 똑같죠 그래서 안타까워 그냥 플러스 5무기는 돼야되는거 아니야 이퀄라이저는 일단 내가 갖고 있고 저건 미친듯이 좋은 무기네요 너는 이걸 바꾸고 오케이 음 애하님 안녕히 해주세요 이 링무브 더 램이 내가 알기로 모든거 무시하고 데미지가 들어가는걸 알고 있거든요 모든걸 무시하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건 단 한개도 없다는거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무조건 5에서 30점 피해를 무조건 입히는걸로 아 난리죠 그리고 너는 돌파 아 내가 돌파쓰고 돌파 등장 아아 예예. 봤어요 말하..말하시자마자 보고 있긴했는데 잠깐만요 일단 때리고 나 웸 오오오오오owers 뭐, 뭐하고 있어! 인캠투스 폴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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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뭐하고 있어! 아아 나 진짜 왜 말을 걸어가지고 쯔 아아아아아아 여기서부터 야이씨 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왜 이러니까 네요 아아나 진짜 아 안을랭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캡슐님 와서 오세요 뭘 말하는거야 이건 졸려요? 졸면 주무셔야죠 안녕히 주무시구요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번 부탁드려요 한 번 남았어요 으흠 그렇군요 어떤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다 했어요 세개 저장을 해 놓자 아 다 강제로 대화가 걸려져가지고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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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유능한 주문사정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아마 그 바보들은 지금 그들의 공허한 위협을 퍼보려고 다른 자들이 그들의 폭력단을 보내기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걸 으흠 으흠 음 좋아요 갑시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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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얘를 주고요 이거는 민스크를 일단 주고요 이거는 팔고 15 들어왔 FM 빙고님 오오오 감사합니다 으흠 감사감사 찡긋찡글 고마워요 흠 McC LAUGH cie fastest ino ino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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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웃 decorite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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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한숨 자죠 안녕히 주무세요 빙고님 어 야 왜왜왜왜 아니 잤는데 왜 됐다 됐네요 왜요 이제 보 이글보 이제 넌 화살 필요없지 저게 플러스 4화살이라는게 정말 좋은건데 플러스 4화살은 네 마모부를 씹어먹죠 일단 원래는 원래는 안 씹어먹었는데 씹어먹기에 바뀌었대요 바쁘다고 내가 널 살려줬는데 나는 백한한 로브 있고 어 에디 에이어리는 선한 대마법사의 로브 얘는 악한 대마법사의 아 악한이 아니구나 쟤는 이럴게 없네 자 잠시만요 일단 어 밖에 나와서 드리즈트와 전투 그리고 마법무기의 어 조화를 했네요 또 가벼운 연락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Pardon 실히 봐